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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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불쌍해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지금 간과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우리 불쌍해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숙녀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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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나의 거루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나의 거루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나의 거루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내 아버지랑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검사역을 일으켜 주시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개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니 또한 그들이 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기 이후에 세일을 주님 검사를 했으니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의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를 성리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그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를 축복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여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미에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끌어진다는데 내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주님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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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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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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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아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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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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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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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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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